벤츠 운전자가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다가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뒤집어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13일 해운대 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부산 해운대구청 어귀 3거리에서 구청 방향으로 주행하던 벤츠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가속상태에서 비틀거리며 주행하다 인도 위 가로등을 들이받은 후 한 바퀴 돌면서 완전히 뒤집혔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뒤집어진 차량에서 빠져나와 인근에 있던 택시를 타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해당 운전자로 추정되는 40대 A씨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발견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추적 중입니다. 이날 두 차례 A씨의 자택을 방문했으나 집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약물 복용 상태였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분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후 도주한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